남순아 수야가 이상형이냐 왜 이리 안절부절못함 아니야.. 아니야 그런 거 아니.. 왜 이래 오늘 내가 이상할 수 있어 내가 아 그래 내가 잠을 못 잤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나이스 일단 나는 봤잖아 생각보다 실물 괜찮아 하하하하 생각보다요? 어 아니 진짜 막 호봉이의..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이국적이게 생겼어 어떤 나라예요? 음..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혼혈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디 혼혈? 부모님 혹시.. 한국 분이신데 아 그래? 서울 호박이에요 패드립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진짜 혼혈 느낌이 나서.. 고집행 괜찮아요 소면에 뭐 패드립 뭐 솔렉하다가도 맨날 듣는데 뭐 이걸 이렇게 받는다고? 칭찬을? 이름이 남궁수 나는 이거를 듣고 내 본명은 알고 있어? 호박 호박 그렇게 알고 했다니까 그럼 뭐예요 박성룰이요? 그것도.. 아 근데 박현우인데 박현우? 오 불리는 게 많아 뭐냐 잘 어울리는데 현우보다 삼률상이에요 삼률상 얼굴 무슨 상이야 그거는? 그 딱 보면은 그.. 삼률처럼 생겼는데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다는 건 좋잖아요 걔 남아처가 뭐야 근데? 남궁수라고 남아처 아 아 검색해봐도 돼? 뭐라고? 남아처? 남아처 아처 영어볼래요? 동수가 영어로 아처잖아요 아 진짜? 아 이제 배우면 되지 메이플? 몰라 나는 아 진짜 빡대가리다 나 진짜 아 나 모를 수도 있지 아 부끄럽지 별것도 아닌거에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원래 로를 알려줄래 했잖아 네 보라라는 건 없대? 내가 공지 댓글을 좀 받았거든? 좀 케어를 해주고 싶어 노방중 중이잖아 아 응 좋죠 그럼 케어할 게 뭐가 있을까? 전 다 줘야 돼 발 씻겨줘도 돼? 아니 아 그게 보라예요? 아니 이게 하는 게 보라지 음 좀 약간 주제가 이상해서 남순아 수야가 이상형이냐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함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 왜 이래 오늘 내가 이상할 수 있어 내가 잠을 못 잤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러지마 진짜로 아니라고 물을 자꾸 몰아가서 넣었고 얘가 우리 어떻게 첫 만나면 어떻게 편할 수 있냐 얘들아 아까 수야가 10살 차이는 뭐 어때 식으로 대답했는데 들었어 키키키 아니 10살 차이는 뭐 어때 다음에 나이는 많긴 하다 라고 했던 거 같은데 뭔 말이야? 나 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부금아 나도 내가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? 나도 진짜 이 정도로 생각 안 하는데 잠깐만 부금아 하나 깔고 얘기합시다 부금이 하나 있으면 적막하지 않으니까 부금이 열 살 뭐라고? 말을 똑바로 아 난 모르겠어 수야 우덕이잖아 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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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볼 수 있어? 포 한번 재봐도 돼요? 그거 댓글 엄청 많던데 아 근데 안 크지 않아요? 생각보다 아니 커 아니 근데 얼굴이 작잖아 저 얼굴 휴지 한 장이에요 두루마리 휴지 한 장 아니 근데 너가 봐본 게 뭐냐면 이마가 여기 있잖아 그럼 나도 돼 그러면 안 되시는데 되잖아 신뢰 좀 할게 네 눈 감아 아 지금 하고도 웃기네 4cm 돼 4cm 구라져 아 진짜야 눈 감고 있어서 구라진거 니가 한번 보고 재봐 내가 진짜로 어 어이 봐봐 4잖아 봐봐 진짜네? 아니야 느낌 있어 느낌 있다 아니 내가 너는 이쁘게 생겼거든? 이 느낌은 있네 저를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? 내가 거울 칠 한 번 해줄까? 응 봐봐 봤다 봐봐 있지 네? 알아서 닮았다고요 설마? 내가 진짜 내가 나는 이해 못 하는 게 있는데 네 있어?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? 느낌이 있어? 어 있어? 응 그런 느낌이야 오 심성태 응 응 그래 코만 어떻게 크게 좋냐 진짜 그니까 어떻게 코만 크게 좋냐 다른 거 다 작은데 어디가? 이것저것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안 불편해요? 어? 안 불편해요 전신 사진 같은 거 보려면 여기 아마 코스프레 있을 거거든요 아니 누구야? 방금 아 너 인스타 들어가봐 어 네 뭐 이렇게 가족 중에 남매나 쌍둥이 있어? 아니 아니 묻는 거야 아니 너 봐봐 고소 먹어본 적 있어? 이런 걸로? 사진 도용으로? 이건 뭐야? 그거는 제가 돈 받고 한 거라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것도 이제 돈 받고 한 거라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야? 이것도 이제 돈 받고 한 거라 이것도 이제 돈 받고 한 거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노래라고 볼 수 있겠네? 아니 아님 아니 아님 어? 노래 한 곡 해 이게 왜 이게 왜 나 초록 하나만 있지?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나는 사이다 안 먹어 나 사이다 너 먹어 너부터 먹어 콜라 먹는데 사이다 먹어 상관없어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나 아무거나 먹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콕콕콘나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처먹으면 안 돼 쏘야야 넵 이렇게 이 반응이 많나? 넹 아니 형님 오늘 남상렬 출근 안 하고 박현우가 대신 방송하는 겁니까? 내가 이게 본모습인지 몰라 헷갈려 자아가 많아 방송에서 자아가 많지 자아가 엄청 쌓여서 와 나 첫인상을 좀 이상하게 봤잖아 뭐 들고 온 거야 이게 뭐 뭐지? 비닐봉지 나 음료 사 왔구나 센스 있네 그래서 나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봤는데 뭐예요 몬스트 자기 거래 하나만 딱 사 온 거야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사 온 게 아니라 카페에서 시켰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몬스터를 시켜서 받자마자 온 거야 응 아니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거기에 피트가 나가는지 몰라 어디 뭐 손님 집 갈때나 이렇게 빈손으로 가시고 그러세요? 수야 씨? 아 그럼 들고 가 들고 가 아 너무 뭐라 아나? 아 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안 봤었는데 약간 좀 약간 툴툴 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좀 착하게 했으니까 약간 나도 그러네 감사합니다